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러보세요. 멋들어진 준비 그곳에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렇지 건배!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 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마 가장 멋진 웃음으로 과답해 줄게 오늘도 목노주점의 바람벽에 30초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네, 소매 선배님 맞습니다. 30초 백열등 앞에서도 나누었던 우정 또렷이 보이던 그 눈동자를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명절이라 굉장히 이제 바쁘실 시즌인데 체력 조심하시고 거위에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말이면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낙타를 오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가장 멋진 내 친구야 빠트리지마 하나스의 연필과 노트 한 권도 오늘도 목노주점 흙바람 벽에 30초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그네를 탄다 그네를 탄다 그네를 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